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날씨가 춥죠? 오늘 정말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불이 바닥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불이 바닥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뭔가 느낌은 좀 있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또 잠을 요즘에 제대로 못 자서 힘들었어요. 분위기 따뜻하다. 정말 따뜻하네요. 다리 짚기 왜 또 못 주무셨어요? 아니 잠을 잤는데 깨버렸어요. 제가 요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제 좀 늦게 잠들었거든요. 잠을 좀 빨리 들지 못해가지고 누워서 엎치락뒤치락거리면서 조금 늦게 잠들었는데 제가 자면서 한 번씩 이게 잠에서 깨요. 잠에서 한 번씩 깨는데 잠에서 깼었을 때 제가 솔직히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비몽사몽 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자다가 깨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알람 맞춰놓은 거에 제가 잠에서 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그대로 출근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어제도 제가 자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래가지고 식은땀 때문에 이제 몸이 이제 딱 깨어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은땀에 잠에서 깨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 아침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핸드폰 알람이 울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양치를 하고 씻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다 씻고 나왔는데도 우리 집 식구가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조카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조카도 그렇고 다 아침 일찍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일어날 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준비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일어나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느낌이 쎄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시간을 딱 봤더니 시계를 딱 봤더니 그때가 제가 다 씻고 나왔었을 때 시간이 4시 좀 넘었는 거 있죠. 4시가 좀 넘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3시 한 후반대쯤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후반대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근 준비한다고 다 씻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가 조금 넘었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허탈해지고 아 이런 젠장 이러면서 몰래 드라이기 가지고 우리 집 식구는 자고 있으니까는 깰까봐 들고 화장실에 갖고 머리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엎어졌어요. 아 젠장 이러면서 알람이 울린 거 아니었어. 아침 알람이 깬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제가 이랬던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 감고 이제 말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머리가 이제 다시 눌리면 안 되니까 머리를 이미 감아가지고 드라이기질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아침에 핸드폰 알람 울릴 때까지 이렇게 버텼어요. 이렇게 침대 이렇게 딱 엎어져가지고 아 인쇄 아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아 피곤한데 잠아 죽겠네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제가 몇 번씩 일에 있었어가지고 아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알림 그러니까 시간을 확인하거나 그래야 될 건데 제가 따로 시간을 확인 안 하고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출근 준비를 해가지고 가끔 이럽니다. 가끔 가다가는 저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 출근 안 하는 날인데 출근 안 하는 날에도 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출근 준비 우리 밑집 우리 밑에 짓사랑 새벽에 이거 웬 갑자기 하수도에 그 물내리라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 웬 갑자기 물소리야? 윗집은 왜 새벽부터 씻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결국은 회사 출근해가지고 피곤해 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부터 커피 큰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해가지고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사가지고 그것도 수시로 마시고 점심시간대도 커피 마시고 또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그 회사 사무실에 사무실에 있는 그 동생이 우리 사무실의 알바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저를 딱 보도 막 햄 눈 왜 그래요? 이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다리 눈 왜 그래요? 눈이 새빨개요!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 진짜 나 가끔 왜 이런지 몰라. 크 아 근데 요즘에 날씨 춥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모닥불 앞에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그냥 그냥 제 몸도 뭔가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뭔가 제 몸도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